2, 3번. 보기는 갑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정간의 일부인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라. 그럼 보기 역시 잘 보고 해당하는 단락이 어딘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주식의 총수는 1만 주로 한다.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한 주의 금액은 5천 원이다. 당 회사는 설립 시에 5천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설립 시에는. 그러면 잘 보면 일단은 1만 주를 발행하는데 이 중에서 뭐 설립 시에는 5천 주만 발행을 해. 그럼 아직 5천 주가 남았네. 미발행 5천 주. 그런데 똑같이 한 주당 5천 원이라고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의 처음 자본금은 이제 5천 원에 5천 주. 그럼 5천 주를 전부 다 인수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인수된 금액. 그러면 한 주당 5천 원씩 5천 주를 모두 하면 뭐 2억 5천이 되는 건가? 5천 주를 하나에 5천만 원씩? 그럼 모르겠네. 계산 못하겠지만 2억 5천만 원. 이게 이퀄 자본금이 되는 것이고 이퀄 아까 주식 어쩌고저쩌고 수. 이게 되는 것이지. 이거는 차후에 이사회의 결의로 더 늘릴 수 있는 것이지. 이 조건을 가지고 중요한 건 지문으로 갔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1번. 갑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수권 주식 총수는 1만 주이며 수권 자본금은 5천만 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갑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수권 주식 총수 이거죠. 수권 주식 총수는 1만 주입니다. 1만 주이며 우리 앞에 지문에서 수권 주식 총수. 얘네가 발행한 총수죠. 그러면 수권 주식 총수 중에 실제로 발행한 것. 이게 자본금이 되는 거죠. 지문으로 와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주식 발행인데 그랬을 때 수권 주식 총수를 정간에 기재하는데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표시할 수 있고 수권 주식 총수란 회사가 발행할 미래할 주식 총수죠. 그러니까 1만 주는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수권 주식 총수라는 건 1만 주가 되는 거고 수권 주식 총수를 통해 자본금의 최대 인수, 최대한도인 수권 자본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는 얘가 1만 주 곱하기 5천 원이면 5억 정도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수권 주식 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 발행해도 되는데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인수되어야 된다고 되어있죠.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 값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수권 주식 총수는 1만 주고 이 중에 수권 자본금은 5천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5천만 원인가라는 거죠. 그러면 1만 주, 1만 주인데 주당 5천 원이면 5억이 아니고 5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5천만 원이 얘네들의 최대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권 자본금은 5천만 원이다. 값이 주식 한 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관의 7조로 수정해도 주식회사는 설립할 수 있다. 최저, 최저는 한 주. 한 주는 100원 이상이니까 여기에 한 주는 5천 원이므로 가능한 거죠. 값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식 1만 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어야 한 데가 아니라 여기 읽었더니 뭐든 가능하다. 여기에 5천 주를 지금 발행해. 그럼 이 5천 주를 주식 총수에서 5천 주만 발행해도 되고 나머지 5천은 나중에 이사를 통해서 발행해도 된다. 그럼 이때 5천 주만 주식을 모두 인수되면 된다라는 이 부분에서 찾으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기다 한번 봅시다. 이겁니다. 자, 수권 주식 총수. 이거 총수 1만 주입니다. 이걸 통해 자본금의 최대인 수권 자본금은 5천만 원이 됐습니다. 1만 곱하기 5천 원이니까. 근데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수권 주식 총수 중 일부 주식만을 발행해도 된다. 그 일부가 바로 5천 주였죠. 발행한 주식은 모두 그 대신 인수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식을 인수한다는 건 누가 누구를 얼마 했는지라는 거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이겁니다. 갑이 정간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식 1만 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5천 주를 발행한다고 했으니까 이 5천 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면 되는 거죠. 값이 정간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면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은 2,500만 원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설립하려면 주주 인수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5천 주를 발행했으니까 5천 곱하기 5천 원 5천 주 곱하기 5천 원에서 2,500만 원이 실제로 이제 납입 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정간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이 회사의 미발행 주식이 아까 5천 주가 있었죠. 그럼 5천 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우리가 3번이 될 수 있고요.